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블로그에다 올려놓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려놓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저의 경우도 대기업에 근무할 때 그 당시에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올려놓았더니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히트 상품 제조기 하면서 신문에 기사가 나왔죠.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장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신문 기사를 본 많은 업체들이 저를 찾아와서 더욱더 히트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블로그나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알리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나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제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게 됩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어느 회사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한 모습입니다. 한 500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늘과 같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카메라,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역시 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올려놓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카페나 블로그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뜨게 돼가지고 야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이런 전문가이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의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블로그를 그냥 내가 아시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 계정을 만드시는데요. 트위터 한국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트위터 한국에 검색하셔서 트위터 한국 하셔서 이름 넣고 이메일 넣고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위터 하시라고 그러면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요. 사생활에 노출되는데요. 그러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가입하실 때 주인번호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냥 이메일만 집어넣으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트위터에다가 내 전화번호 안 집어넣고 주소 안 집어넣고 개인신상 안 집어넣어도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계정이 만들어지면 트위터 한국창에 가셔서 지금 뭐하고 있나요? 여기에 가셔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오늘 EBS에서 직장학개론 녹화 중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 제 팔로우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이 되는데 이 팔로우들한테 어떤 글을 쓰면 바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 트윗하기. 트윗하기라고 눌러만 주고 또 여기다가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넣고 나서 트윗하기 눌러주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고요. 내가 어떤 글들을 전달도 하지만 내가 트위터에 접속을 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RT라는 걸 할 수 있어요. RT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글이 올라왔네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가져가세요. 아니면 여기에 새로 나온 영화 관련된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글들을 나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리트윗, 전달이 가능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오른쪽 가면 별 밑에 RT라고 있어요. RT를 딱 누르면 인용하기라고 뜹니다. 인용하기. 이거 RT를 눌러줍니다. RT. RT가 뭐냐면 리트윗, 리트윗, 재인용, RT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RT를 눌러주면요. 이 밑에 RT라고 표시가 되고 글들이 뜹니다. 그럼 RT라고 딱 눌러주고 트윗하기를 딱 눌러주면요. 지금 다른 분이 쓴 글을 나의 팔로우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RT버튼을 눌러가지고 나의 팔로우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정보들이 몇 시간 안에 정보가 전달이 쫙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팔로워가 많은 이혜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100만 명한테 전달이 되죠. 이 작가님이 RT 한번 눌러주면요. 어떤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100만 명한테 RT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T 말고, RT 말고 글을 읽다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이 좋은 내용에 있는 글을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덧글을 달아줬습니다. 댓글 달아줬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가면요. 이렇게 답글 달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답글 달기. 눌러주는 거예요. 답글 달기. 눌러주면 여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분한테 답글 달아주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가 답글 달아준다면 기분 좋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에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에서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글들을 올려놓으면 트위터로 글을 받아본 사람들이 가서 답글도 달아주고 RT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